원래 상당중학교가 좀 상당하다는 소리야. 상당중학교의 손. 너희 두 친구냐? 세 명이 닮았는데. 내가 세 명이 닮았는데 이 두 친구를 붙었어. 이 친구를 다 꺼냈거든. 지가 이쁘다는데. 내가 봤을 때 마치 어쩌나. 원래 누구 둘이 닮았다 이러면 둘이 내가 칙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둘은 인생을 했고 혼자서만 발견해서 한 분은 계속 친구한테 간다. 일단은 그래도 우리 스케줄을 한 번 보고 얘기를 하잖아. 우리가 첫날에 오늘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래도 대번을 만나야 되니까 얘기하는 친구들이 다 얼굴은 내번씩이나 봐야되지. 그래서 조금 친해지는게 어떨까 싶어서 놀거야 오늘. 놀고 내일 한국부당 구월만 조금 땀을 흘려야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 하나로 마무리를 짓고 내일부터는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줄거야. 꽁짱으로 뒤집어지지. 땀을 조금 흘릴 때 생길거고. 날씨가 그래도 너무 더워서 30도 이상 올라가면 밖에 활동을 좀 자제를 할거야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 돌아가서. 그래도 오늘의 마음을 연구단이 예쁜 씩씩한다는 걱정을 우리 구상할 때.